누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비로소 폭로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반대로 사기꾼들의 전성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기꾼들과 폭로꾼들이 유튜브라는 미디어에서 박터지게 싸우는 게 요즘 흔한 유튜브의 풍경이다 에프킬라도 폭로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든 사기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이죠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는 게 그들의 허황된 꿈입니다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부자인 척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과시와 허용을 보여주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벼락부자가 되고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SNS를 제대로 사용한 사기꾼은 이희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의 원형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희진은 무려 10년 전부터 SNS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선보여서 본인을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포장을 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유명인과 어울리거나 경제 채널이나 예능에 출연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인지도 있는 채널에 나오거나 인지도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 대중들이 신뢰를 한다 라는 그 핵심을 이미 꿰뚫고 있었다 그가 등장을 했던 방송을 보면 한국경제TV에서 장외주식 방송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한국경제TV의 대박천국, 음악의신2, 풍문으로 들어줘, 유튜브 최근TV 등에 등장을 해서 그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대중들의 신뢰를 높였고요 그 외에도 과시라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많은 슈퍼카들 그리고 청담동 펜트하우스를 공개하고 그걸 SNS에 열심히 올리면서 현재 성공포르노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의 클리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희진이 본인의 또 허황된 꿈을 막 말을 하고 다니면서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가령 청담동 신사업 건설, 람보르기니 국내 총판 인수, 부가티 한국 법인 설립, 케미컬 탱커 선박 내척 인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 정도 스케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언증 환자처럼 도를 넘는 과장을 막 하고 다니는데 이것이 오히려 대중에게 더 잘 먹혔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기꾼들과 마찬가지로 결과는 좋지 않았고요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구속이 라이프가 되어버렸고 부모님도 피해자들에 의해서 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은 좋지 않았지만 이희진이 남긴 성공포르노의 유산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모반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이희진의 흡수저 성공신사와 람보르기니의 콤비데이션은 흔한 모습이고요 피해자가 속출을 하다 보니까 사기꾼들을 폭로하는 채널들도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사기꾼과 폭로자 이 둘의 태생도 전쟁터도 숙명적으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되어버렸다 사실 유튜브 이전에도 폭로의 미디어가 있었는데 바로 팟캐스트입니다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 방송이 기억이 나는데 정치판에서 진보진영에 속한 미디어고요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엄청난 폭로전이 자행되었고 효과가 정말 탁월했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재미 때문에 열광을 했었다 그 당시에 폭로의 대상은 주로 MB나 박근혜 같은 보수진영 인사들이었고요 그 뒤로는 보수진영에서도 나는 꼼수다에서 영감을 얻은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레거시 미디어 밖에 채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폭로전이 효과가 있고 흥행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유튜브 시대로 넘어오고 나서 더 많은 소규모 폭로 채널들이 등장을 했고 활동 영역도 다르고 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전쟁으로 비유를 하면 게릴라전과 같은 팟캐스트랑은 또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돈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시작하기가 어려운 허들이 있는데 비해서 유튜브는 수익구조를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채널이 생겨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는 거죠 에포킬라는 폭로 채널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이것이 사기꾼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되고 결국은 사회정화 기능을 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3개의 채널은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에서 타당한 근거와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또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되는 채널들입니다 첫 번째 소개 드릴 폭로 채널은 다크사이드 코리아라는 채널이고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핫해진 채널이기도 하지만 정말 폭로 채널의 교과서라는 생각이 드는 게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했고 그 비결을 보면 군더더기 없는 내용 그리고 재미있는 음악과 분위기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인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군더더기 없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짧고요 내용이 꽉 차 있는데 이것은 시청 시간당 돈을 버는 유튜브의 특성상 시간을 짧게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신뢰를 택했다는 거죠 최근에 은영장 유니버스 시리즈로 관심을 받게 되었고 DC인사이드 장사의 신 갤러리에서도 다크사이드 코리아의 신임을 보내는 분위기고 아마도 독점적으로 DC인사이드 장사의 신 갤러리에서 또 정보를 제공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빠르게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먼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거침없는 입담과 신뢰가 않는 자료들 그리고 빠른 업로드 속도 등의 이유로 구독자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고로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영장과 위너즈 코인 이후로는 현재 자청 유니버스 콘텐츠가 현재 진행형인데 자청 역시 피해자가 많은 사례고 또 엮여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다크사이드 코리아의 또 한 번의 점프가 기대가 된다 현 시점에서 폭로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최초로 폭로한 인물은 용찬우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자주 성가를 했다고 하고 강의를 파는 사람인데 성공 강의 내용보다도 언행이나 태도가 더 많은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고 한 번은 헬스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문제가 돼서 헬스 유튜버인 흑자 헬스랑 고소공방까지 갔다고 합니다 헬스인 비하보다도 더 대중의 관심을 받은 부분이 어이없게도 손흥민을 비하하고 세종대왕을 비하한 그런 도를 넘는 언행 때문에 본인 스스로 불리한 포지션을 맞는 케이스가 바로 용찬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사회 악을 빌런이라고 정해드린다면 용찬우가 빌런인지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이강인 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실력도 확실히 있고 본인이 자랑을 했던 포르쉐도 본인 차량으로 확인이 되는데 인성이 심각하다는 거죠 여튼 다크사이드 코리아의 최초의 저격은 용찬우였고요 그 다음은 유명 인플루언서인 진자림입니다 귀여운 외모의 인플루언서이고 그런 인플루언서가 탕후루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의 위치가 하필 도덕성 논란을 가져왔다는 거죠 바로 옆에 탕후루 가게가 이미 있는 곳에 또 탕후루 가게를 오픈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인플루언서라는 파워를 믿고 가게를 차렸다는 것이고 그 덕분에 엄청난 욕을 먹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문제는 거기서 시작할 뿐이지 양파처럼 다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친의 회사가 사기 투자 논란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진자림에 이어서 그 다음이 은현장과 위너즈코인 또 자청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다크사이드 코리아다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구독자 10만을 바라보고 있고 브랜딩도 굉장히 잘했고 개성 넘치게 잘했고 쓸데없는 말도 없이 5분 내외로 방송을 꽉 채워서 한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3% TV랑 비교가 된다는 거죠 3%는 거의 하루 종일 방송을 하면서 절반 이상이 잡담이잖아요 시청 시간당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 전략인데 제 생각에는 자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크사이드 코리아는 구독자 수가 10만 정도인데 영상 한 편당 거의 조회수가 30만 회라고 한다면 3% TV는 구독자는 200만이 넘는데 1만도 안 되는 영상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참고로 다크사이드 코리아가 자청을 저격하기 전에 이미 먼저 자청을 저격했던 채널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동기부여 뒤집기라는 채널입니다 저도 한 2주 전에 알고리즘을 타고 보여줘서 시청을 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보석을 발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자청 폭로 영상이 뜨면서 조회수 45만을 기록하면서 동기부여 뒤집기 영상에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 이 영상이 다크사이드 코리아가 자청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기부여 뒤집기의 폭로 대상은 성공파리 강의들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준답시고 긍정의 힘이라든지 시크릿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성공이 간절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성공파리 강사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현실에 나타난 그런 폭로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공파리 강사들이 몇백억 자산가라고 브랜딩을 하는 진짜 숨겨진 의도는 돈이죠 강의든 상품이든 뭐든 팔아서 쉽게 돈 벌고 싶은 수작임을 꿰뚫어봤다고 할 수 있고요 그들의 성공신화의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회보를 해보면 대부분이 과장이거나 허위였다라는 것이고 동기부여 뒤집기에서 수많은 성공파리 강사들을 소환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본 강사는 켈리 최입니다 켈리 최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해서 6천억 매출이랑 흑수저 자수성가 스토리를 수많은 채널에 나와서 들려주었고 저는 수천억 자산가 치고는 너무 열심히 유튜브를 만들고 또 남의 유튜브에 출연도 하고 강의도 너무 열심히 하고 책도 너무 열심히 쓴다라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제 눈에는 마치 빛이 많은 사람처럼 급해 보였습니다 그건 제 뇌피셜이고요 그런데 역시 동기부여 뒤집기에서 폭로와 객관적인 근거가 함께 제시가 되었고 켈리 최 그녀의 실체는 역시 그녀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스포일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켈리 최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컨텐츠고요 그 외에도 안대장, 박세니, 민팍, 스터디언, 하와이, 대저택 등을 주제로 한 컨텐츠들이 있고 흑수저 성공신화와 몇백억 자산가를 믿고 그들을 소비하는 분이 계시거나 그들의 실체가 궁금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 드릴 폭로 채널은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박홍기 채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폭등이 진행 중이었던 시기에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시기에 박홍기 채널을 봤었고 덕분에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인연이 있는 채널입니다 집값이나 부동산 시세를 말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고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랑 맞물려 돌아가는 바젤3에 대한 대중을 향한 개몽 차원에서의 강의라고 할 수가 있고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진단을 선진국에서 실행한 바젤3의 사례와 그 내용을 학술 자료랑 정부 자료, 실태 조사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또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다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노도강이 좋다, 나쁘다 신축, 구축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시적인 흐름과 미래의 반향성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카르텔의 실체에 대한 폭로가 일어나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고 으시시하다 근데 영상 길이가 좀 길다 예전에 부동산이 하락하기 전에 부동산 폭랑론자라면서 박홍기 채널에 부동산 카르텔들이 몰려와서 채널을 테러하고 협박도 하고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채널을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100% 팩트 기반의 폭로 채널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F킬라도 역시 진실을 파헤치고 거짓을 폭로하는 채널 중에 하나고요 제보가 실제로 많이 옵니다 피해자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제보를 주실 때 누군가를 저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이 제작이 되려면 근거 자료가 객관적이어야 되고 또 피해 사실이 납득이 가야 된다 카톡 대화 내용이나 녹음 파일만 갖고는 부족하고요 보도자료 혹은 누구나 들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자료가 근거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다 F킬라도 공시자료나 보도자료, 기사 등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가져다 쓴 자료들은 늘 본문에 삽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기꾼 폭로 채널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사기칠 때 리스크가 더 높아질 것이고 고로 사기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또 늘어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기꾼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사회 정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사기꾼들이 설치는 모든 분야가 다 유튜버들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기득권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공중파나 지상파가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기꾼들이 숨어서 사기를 치듯이 폭로꾼들 또한 숨어서 사기꾼들을 쫓아다니고 있다 사기꾼들은 폭로꾼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